공금이 유용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A씨는 공익제보자 A씨가 됐고 이제는 조명현이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의 공금 횡령과 갑질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조명현씨처럼 갑질을 당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공금 횡령을 경험하고 차마 어디에도 말하지 못해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청년들은 조명현씨가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당한 것과 비슷한 갑질의 피해자가 되기 더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제보자 조명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건 그의 폭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어느 직장에서 어떤 국민이 제2의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입으로만 약자를 말하고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봐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력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습니다.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방탄국회입니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온갖 억지를 써가며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입니까? 정치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할 거라면 정치는 왜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거대한 국회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억눌러도 국민 여러분께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아무 배경 없이 혈혈단신으로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익제보자 A 씨라는 가명으로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고맹령, 법인카드 유형 등 치료란 세금 횡령 범죄 및 공무원 사적 유형 등을 제보하고 신고했던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이면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산되어 국정감사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죄에 대한 이전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국관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님이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산위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고 난 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일들과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 용기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관례와 관행을 끊고 세금이 적재적수에 쓰여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대선 출마 결심을 했다. 불공정한 사회구적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와 울분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얼굴에서 나는 우리 가족이 얼굴을 본다고 말씀했던 이재명 대표님 언제나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님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니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미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모든 국민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창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재명만이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보고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정도의 일은 괜찮다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편들기에 급급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여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이제는 내 편이어도 잘못된 부분은 꾸지져 바로잡고 상대 편이어도 잘한 부분에서는 박수치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란 말이 성립될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의 잣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라고 되묻는 이야기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누가 더 옳고 그러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직접 겪고 알고 있는 사실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려를 채워주며 그 외에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거대 권력에 맞서기에 저 같은 일개 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히 예측도 예상도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보잘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